리딩보디 1에 1-1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서 이거 봐야 됩니다. 아직 풀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동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장 My father is Dan Brown. 나의 아버지는 Dan Brown is의 뜻은 이런걸 보고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비동사라고 했죠. 비동사의 종류는 is 이외에도 m 그 다음에 is도 있구요. are. m is are. 이 세 녀석이 비동사인데 뜻은 모두 다 뭐뭐 이다란 뜻이나 어디어디에 있다. 이다와 있다란 뜻이라 했어요. 여기서는 이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Dan Brown 이시다. 이 사람이겠죠. 이 사람 이름이 Dan Brown인 것 같아요. My father is Dan Brown. 소개하고 있습니다. OK. He는 뭐 대신 왔습니까? 암만 기려봤자 My father 대신 왔죠. My father is a strong man. 나의 아버지 He Dan Brown죠. 뭐 He는 My father이기도 하고 또 뭐기도 합니까? Dan Brown이기도 하죠. Dan Brown is a strong man. 힘센 남자랍니다. OK. 그 다음에 두번째 엄마 소개해요. My mother is Kate Brown. 나의 어머니는 Kate Brown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Dan 하고 Kate 나왔는데요. 이거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이름이구요. Kate가 이름이고 Dan이 이름이고 Brown 이게 성이에요. 성. 영어권 사람들은 성을 뒤에 쓰죠.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성을 먼저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하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성을 뒤에다 얘기하고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OK. 성이 다 Brown. 우리로 치면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런거 먼저 뒤에다 얘기하는 거죠. OK. 그래서 이제 이름하고 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이름을 영어로 First Name이라고 그래요. First Name. 그 다음에 Brown. 이걸 보고는 이제 성이니까 Family Name이라고 많이 합니다. Family Name. 가족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성이죠. 성. Family Name. OK. 그래서 First Name은 Dan이고 Family Name은 Brown이고 엄마는 First Name이 Kate이고 그 다음에 Family Name이 Brown이에요. 자 우리나라하고 영어권 사람들의 차이점은 영어권 사람들은 여자가 결혼하면요. 성을 남자성으로 바꿔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이지은이었던 사람이랑 아빠가 뭐 아빠가 박 성훈 이런 사람하고 서로 결혼했어. 그러면 이 이지은이라는 여자분이 성을 뭐로 바꿔버려버리면 박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랑 좀 달라요.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이제 엄마 이름하고 아빠 이름하고 Family Name 성이 똑같은 거에요. 원래는 이제 이 Kate Brown 씨는 원래 결혼하기 전 이름은 Kate Brown이 아니고 Kate Smith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이었어요. OK. 계속해서 엄마에 대해서 연명합니다. She는 여자니까 My Mother 대신 왔고 또 Kate Brown 대신 왔습니다. Kate Brown is a pretty woman. 그래서 My 엄마는 예쁜 여자분이래요. OK. 이 사람이 Kate Brown 이시죠. OK. 그 다음에 이제 My sisters are Amy and Emily Brown 이러네요. 자 여자 형제가 두 명이 있는 거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여자 형제 여동생들인 거 같아요. 여기 꼬맹이들이니까 여기에 여기에 있는데요. 두 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My sisters 두 명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 명이라고 S 썼고. My sisters는 앞만 길러봤자 They 그들이죠. 그들. 그러니까 They랑 어울리는 B 동사는. 앞에는 여기에는 Is가 왔고 Is가 왔는데 여기에는 R가 온 거에요. 왜냐하면 They 하고 Are가 써야 되니까. He is, He is 구요. She is죠. 하지만 여기 My sisters는 여러 명이니까 They고. They는 Are. They are Amy and Emily Brown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자 형제가 두 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라고 S 붙였고요. 나의 여동생들은 Are Amy and Emily Brown. Amy와 뭐 얘가 Amy일 수도 있고 얘가 Emily일 수도 있겠죠. 얘가 Amy 아니면 Emily일 거고요. 아니면 또 얘가 Amy 또는 Emily일 거 같아요.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쌍둥이라고 뒤에 나와요. 그렇죠. My sisters are Amy and Emily Brown. 나의 여자 형제들은 Amy와 Emily Brown이다. 두 명이니까 여러 명이라고 S 붙였고요. 그래서 여기도 Is가 아니고 R 사용됐어요. They. They는 My sisters 대신 온 거죠. 여러 명이니까 They로 받았네요. My sisters 또는 Amy and Emily인 거죠. Amy and Emily are cute twins. 귀여운 쌍둥이들이랍니다. 그 다음 자기 손에게 합니다. I am Tom Brown. 나는 Tom Brown이야. 성은 Brown이고 이름이 Tom인 거죠. I am a handsome boy. 나는 잘생긴 남자인데 어휴 뻔뻔스럽네요. 자기가 자기보고 handsome하다고 얘기하더니 자 이 친구가 Tom입니다. 어쨌든. Tom is a handsome boy인데 We are the brown family. 우리는 무슨 가족이다? Brown 가족이다. 자 우리로 치면 김씨네, 김씨네에요, 박씨네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e는 우리이란 뜻이고요. We도 B동사는 M, R, Is 중에 R랑 같이 씁니다. They처럼 여러명이니까. We are, they are 이렇게 해요. We are the brown family. 우리는 Brown 씨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나서 꼭 봐야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뭔 거 같아요. 뭐 별로 마음에 드는 거 없는데 pretty일 거 같네요. 이렇게 뭐 예쁜가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꼬맹이가 가장아장 귀여다니면 cute. 아주 귀엽죠. 어우 그렇죠. 아주 얼굴 뺀질뺀질 하시네요. handsome이겠고요. 얼굴 번쩍번쩍 무거운 거 들으니까 strong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the best title is. best title은 가장 좋은 제목 찾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제목은 my family. 나의 가족이지 나의 이름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Amy and Emily Brown are Tom's sisters. 여자 형제들이죠. 그렇죠. 여자 형제들이다. 남자 형제들 아니죠. 벌써 Amy, Emily, 여자 이름이네요. 그 다음에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림 속에서 there are four 아니죠. five people이죠. five people. 다섯 명의 사람들이 there are 하면 뭐 뭐 둘이 있다라는 뜻인데 five people 다섯 명의 사람들이 있죠. 뭐 아빠, Dan Brown. 엄마, Kate Brown. sitters, Amy, and Emily. 그 다음에 본인, Tom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five people. 다섯 명의 사람들이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프리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푼 거 하고 그 다음에 필기 했는 것도 혹시 필요해서 뭐 이렇게 책에다가 여러분들 프린트 했죠. 프린트 선생님한테 프린트 안 되는 친구들은 와서 받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필기 했는 것들 이런 것들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숙제 마무리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